에브리드웨스가 살았어요! 그렇다니까! 지금 막 사서 돌아오는 길이야. 응? 완전 맘에 들어! 당연하지! 들어가자마자 조립할 거야. 에이! 아무것도 없잖아! 라이티! 거긴 어때? 헤헤! 땅텅 뛰었어! 내 예상이 맞았어! 에이! 무지선 부품으로 쓸만한 게 있다더니 하나도 없잖아! 허탕! 내 예상이 맞았어! 이건 애송이 괴수가 아끼는 건데... 저긴 뭐 있을 것 같은데? 뭐하는 거야! 니들 이게 뭔지 알고 망가뜨린 거야! 그게 뭔데? 이젠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! 우와! 애송이 괴수! 새로운 기계를 구해왔군! 이 안에는 있을지도! 뭐야! 우리 쫓겨난 거야? 버렸지. 캬하! 그럴 리가 있나! 야 인마! 애송이 괴수! 장난은 잊지 마구 들여 보내주도록! 캬하! 봤지! 장난이라니까! 반성할 때까진 들어올 생각하지 마! 반성? 야 쟤 뭐라는 거냐?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! 뭐 때문에 삐친 거래? 그러니까 내가 말... 캬하! 그렇다고 우리가 못 들어갈 줄 아나 본데? 파워업 슈트 굴러로 각본히 열어주지! 라이크! 굴러 출격이다! 아차! 우리 굴러 방에 있어! 진짜잖아! 어떻게 그럼? 어쩌지? 대구르디안 녀석들! 지구 교수에게 굴러를 빼앗기기라도 한 건가! 이런 철호의 기회를 놓칠 순 없지! 그럼 시작해볼까? 여기서는 안되지? 어? 근데 생각해보니! 아래쪽에 출입구가 하나 더 있지 않아? 거긴 늘 열려있잖아! 거기로 들어가면 안돼! 아 그렇지! 왜 진작 얘기 안 했냐? 너도 한껏 생각났잖아! 시끄러워! 시끄러워! 으아! 뭐야! 어딜 가느냐? 오레가 캠퍼니의 출견을! 오백 원! 으아! 하하하하! 굴러 없이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! 하! 너도 없잖아! 으아! 그래도 내겐 이게 있다! 그치만 니들은 이런 것도 없지! 굴러도 없고 우주선도 없으리! 너희는 이제 내 손에 끝난 거야! 아! 가라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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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들 설마 여기까지 나타나진 않겠지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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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상대도 안 되는구나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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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わぁ! 좋아, 이렇게 될 미성! 호텔아! 놓치지 마라! 비켜! 꺄악 찍자마자 해성이 괴수! 이곳에 있었나! 이것도 뭐야! 해성이 괴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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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耐え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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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